브릭스비 베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방송은 없이 이 방송만을 보고 있습니다. 이 브릭스비 베어는 다른 유명한 곰돌이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 살갑거나 귀엽게 생긴 편은 아니지만 제임스는 오직 이 브릭스비 베어에만 심장이 반응하는 친구입니다. 밥 먹을 때나 잠잘 때 빼고는 왠종일 브릭스비 베어뿐이죠. 너란 덕후. 그러다 어느 날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닥치고 제임스의 엄마아빠를 체포합니다. 그는 그렇게 갑자기 엄마아빠와 헤어지게 됩니다. 경찰의 인도로 바깥세상으로 나오게 된 제임스. 그가 부모에게서 들어왔던 것과는 달리 세상은 오염되지도 전기가 통제되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는 사실 25년 전 아기 때 미천부부에게 납치되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의 진짜 부모님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진짜 사회에 나온 이 남자에게는 모든 것이 얼떨떨합니다. 그의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처럼 술, 인터넷, TV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곰탱이쇼 외길만을 걷는 진성석구였던 것입니다. 매주 한 편씩 배달되어오던 브릭스비 베어쇼의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할 뿐이죠. 하지만 사회에 아무도 브릭스비 베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를 납치한 미천부부가 만들어낸 가짜 쇼였기 때문입니다. 그 쇼는 오로지 제임스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지고 제임스의 집에서만 방영된 것이었습니다. 자신은 납치되어 그간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알고보니 가짜 부모였고 자신이 제일 사랑하던 TV쇼마저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. 과연 그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 브릭스비 베어, 국내 미개봉 작품으로 오직 왓챠 플레이어서만 감상이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. 스케치목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버스와치 왓챠 플레이